또 한가지 질문을 드릴건데요. 천도궃. 그 천도재, 천도궃. 진옥이궃을 왜 꼭 무당한테 해야되는 이유가 있나요? 일단은 한양궃이라는 것은 서울 사대문 성안에서 왕들이 하던 곳이예요. 그리고 그건 우리나라 무형문화재로 해서 지정이 되어있는 곳이고 세남궃은 1박 2일 동안 하는 곳인데 그 중에서도 하나는 제수궃 하나는 진옥이궃이라고 해서 그 중에 하나가 조상님들을 좋은 곳으로 천도해주는 그런거야. 근데 이제 옛날에 내려져오는 전설로 얘기를 하자면 오구대왕. 말그대로 어비대왕이라고 하죠. 왜? 왜 그래? 왜 해요. 오구대왕. 오구대왕이라고 있는데 대부분 왕 옆에는 점을 보는 분한테도 벼슬이라고 있었어요. 근데 그 벼슬을 개관이라고 칭하게 부르기도 했는데 그 오구대왕 옆에는 점을 굉장히 잘 보는 홍개관이라는 사람도 있었어. 근데 이제 오구대왕이 점을 보는데 이제 그 뭐야 홍개관이라는 사람이 이제 왕한테 얘기를 한거지. 내 후년에 결혼을 하면 이제 세자대군을 얻을 것이고 올해 결혼을 하면 딸을 일곱을 낳을 것이고 내년에 결혼을 하면 그 두 나라가 갈라진다. 이렇게 얘기를 한거야. 근데 이제 왕은 자기가 죽고 사는 날도 모르면서 니가 무슨 점을 보냐 이러고 그 말을 무시를 한거지. 그 말을 무시를 하고 결혼을 강행을 했어. 결혼을 강행을 했더니 정말 그 괴관의 말대로 일곱명의 딸을 출산을 한거야. 근데 그 왕이 홧김에 일곱번째 딸을 용왕님의 제물로 나무관에다 넣어가지고 버렸어. 버렸는데 그 나무함이 거북이 있잖아요. 거북이 등딱지 위에 이제 올라가서 거북이가 부처님한테 데려다 준거야. 뭔 얘기인지 알아? 열심히 잘 듣고 있지. 부처님한테 해가지고 데려다 줬는데 잠시만요. 부처님한테 해가지고 데려다 줬는데 부처님이 한 산속에 그 노후부부 말 그대로 비리공덕 할미할애비라고 해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일곱번째 딸을 데려다 주면서 너가 좀 키워라 라고 얘기를 하고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산속에서 그 애기를 키우면서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되냐? 키우고 있는 그 찰나에 이제 애기가 일곱살 되던 행가? 그때 왕이 왕비랑 이름 모를 병에 이제 걸린거야. 병에 걸린거지. 근데 그거는 애기를 버린 죄였어. 그래서 다시 그 왕이 점 좀 봐봐라. 왜 내가 아픈지 이랬더니 그 점사로 버린 일곱번째 딸을 꼭 찾아야 된다. 그리고 왕과 왕비를 살릴 수 있는 양은 저승에 있는 양류수라는 약인데 그 약을 먹어야지만 살 수 있다. 라고 해서 서둘러 이제 이 왕이 신하한테 시킨거지. 늙은 신하한테 그 일곱번째 딸을 찾아와라. 그래서 그 늙은 신하가 평생 내가 이제 나라의 신세를 졌으니 내가 그 일곱번째 딸을 찾아오겠다. 그래서 왕과 왕비의 엄지손가락 두개를 자르고 여섯명의 딸들의 새끼손가락을 잘라서 이제 산속으로 딸을 찾으러 간거야. 딸을 찾으러 갔는데 어느 산속의 초가집에 애기를 담아서 버렸던 그 나무함이 있더래. 근데 거기 나무함이 있어서 거길 갔더니 이제 여자애가 있었던거야. 그래서 그 여자애 손가락을 잘랐어. 그 여자애 손가락을 자르니까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이 있잖아. 그러니까 피가 한대로 다 모아져서 그 일곱번째 딸이 그걸 보고 아 나는 진짜 왕과 왕비의 딸이구나.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신하를 따라서 간거야. 궁궐로. 네. 궁궐로 가가지고 왕과 왕비를 보니까 이제 시름시름 죽으려고 하는거지. 그러니까 그 일곱번째 딸이 이제 뭐 나를 낳아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다. 그러니 내가 저승에 가서 그 약을 구해오겠습니다. 라고 한거야. 그래가지고 그 일곱번째 딸이 누더기 옷으로 갈아입고 머리를 다 풀고 이제 여기 상투 있잖아. 우리 남자들 상투 틀었잖아 옛날에. 그거를 쌍 상투를 틀고 길을 나선거야. 이제 약을 구하러. 그래서 또 막 가는데 장기를 두는 분하고 바득을 두고 계시는 분이 있었어. 근데 장기를 두고 바득을 두신 그분 중에 한 분은 지장보살이고 한 분은 석가세조님이었지. 그래가지고 그분께서 애기야 너 여기 왜 왔냐 이랬더니 나는 이 나라의 왕의 아들인데 우리 부모님이 병이 너무 위중하여 저승에 약을 구하러 가는 길이었다 이랬어. 그러니까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거짓말을 하면 원래는 지옥을 가야 되지만 너의 그 마음이 너무나 이쁘니 내가 저승을 가는 길을 알려주겠다 갈 수 있게끔 해주겠다 해서 이제 그 일곱 번째 딸이 이제 저승을 가게 된 거야. 근데 저승을 가니까 정승 있잖아. 그 우리 정승 뭔지 알아요? 황의정승. 황의정승? 황의정승인 거 아니에요? 아튼 정승이 있는데 그 약을 지키는 그거였어. 근데 거기에 갔는데 조건이 밑빠진 독에 물 3년 그리고 맨손으로 나무를 떼야 되는 3년 그리고 불씨 없이 불을 지피는 거 3년 그리고 아들을 7명을 낳아달라고 했어. 그러니까 그 공주가 그러면 원하는 거 다 해주겠다 하고 그 3년에 걸쳐서 물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하고 나무도 떼고 불씨도 떼고 아들 7명을 낳은 거지. 근데 어느 날 꿈을 꿨더니 왕과 왕비가 죽은 거야. 그래가지고 이제 서둘러 그 공주가 약을 들고 이제 양접마마한테 간 거야. 부모님한테. 그래서 입에다 그 약을 넣었더니 정말 그 신기하게 부모님이 살아나셨어. 그 부모님이 살아나면서 이제 고마우니까 너의 소원을 이뤄주겠다라고 한 거야. 그랬더니 그 6명의 딸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. 그 6명의 딸들은 그 부모님이 아팠을 때 아무도 안 간다 그랬었거든. 저승으로 약을 구하러 못 가겠다고. 근데 이제 궁궐에 있으면서 시집도 가고 뭐도 하면서 결혼도 했겠지. 아기도 낳고. 그러니까 이제 그 6명의 공주들은 이제 원도 없고 한도 없었던 거야. 근데 얘는 우리 7번째 공주는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았지만 식을 못 올렸잖아. 그러니까 결혼식을 못해서 머리를 못 올린 게 원과 한이 돼가지고 무난만심 몸죽.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무당이 되고 싶다고 얘기를 한 거야. 무당이 돼서 저승으로 가가지고 약을 구했잖아.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극락세계를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무당이 되게끔 해달라고 했어. 그리고 부처님은 49제 100일제를 할 수 있게 해줘라. 그리고 내가 낳은 7명의 아들은 하늘의 칠성님이 돼요. 자식 없는 집에다가 자손들도 점지를 해주고 명도 밀어주고 그렇게 되게끔 해달라고 했더니 그러면 너의 소원대로 다 이뤄주시마 한 거야. 그래서 이제 그 7번째 공주는 만심 몸죽 무당이 되어서 비리 바리공주라고 하지. 그러니까 말 그대로. 바리공주라고 해서 우리 무당들이 하는 그 천도구 탈 때 큰 머리 쓰잖아요. 쪽두리. 근데 옛날엔 결혼할 때 쪽두리 쓰고 했잖아. 그래서 그게 원과 한이 돼가지고 그 바리공주가 이렇게 그래서 그 쪽머리. 그 큰 머리를 쓰고 그 행위를 하는 거야. 도량을 도는. 이제 왜 알겠어? 그 큰 머리를 쓰는지.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는 이 이야기 속에는 우리 민족의 가장 중요한 충과 효와 얘가 함축되어 있는 이야기야. 이건 네이버에 검색해도 나오는 거고 웹툰으로도 나왔던 이야기라 전설 속의 이야기라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이야기거든. 그러니까 우리 무속인 말 그대로 무당들이 하는 굿 중에서는 그냥 뭐 그냥 해대는 게 아니고 다 전통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이야기고 해서 아무튼 그런 거고 말 그대로 천도제, 49제, 100일제 이런 거잖아. 49제는 사람이 죽어서 49일제 되는 날 재를 지내는 거야. 그분을 위한. 조상님을 위한. 부처님들이? 부처님 앞에서 해놓고 조상님들을 위해서 말 그대로 재를 지내는 건데 그건 말 그대로 제사야. 그냥 제사. 우리 집에서 지내는 제사. 그것처럼 제사야. 그 대신 스님이 연불공덕 말 그대로 연불을 드리면서 뭐 좋은 이렇게 해주는 건데 나는 이거는 스님들이 보고서 나한테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지만 극락왕생. 천도를 하는 뭐 이승에서 저승으로 올바르게 갈 수 있는 거를 하는 거는 무당들이 해야 되는 게 옳다고 막. 근데 며칠 전에 어떤 손님이 오셨는데 아들이 불에 타 죽었어. 불에 타. 어떻게 해? 호텔에서 불이 난 거야. 네. 호텔에서 불이 났는데 이렇게 질식사가 돼가지고 말도 안 나오니까 살려달라고 막 이제 물건도 집어던지고 막 그랬나 봐. 근데 다른 옆방에서는 커플들이 싸우는 줄 알고 문도 안 열어줬었어. 엄마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 점집 저 점집 다 돌아다니다가 정말 유명한 절에다 제일 좋은 자리에다가 아들을 해놨어. 근데 그 유명한 절의 스님이 그거는 무당이 해줘야 되는 거라고 했대. 정말 그 스님이 하신 말씀이 맞아. 근데 대부분의 스님들은 아 천도는 무조건 절에 와서 해야 된다. 무당 뭐 절에서 하는 거다. 또 손님들도 그래. 스님이 이거 하세요. 뭐 조상 뭐 이거 하세요 하면은 아 네 이러고 무당이 이런 얘기를 하면은 사기꾼 돈 벌기는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로 옳게 하는 법도는 무당한테서 하는 거지. 나는 그렇게 배웠어. 스님이 나한테 뭐라고 해도 어쩔 수는 없어요. 근데 스님도 점 보러 왔었다 우리 집에. 아 그래요? 응. 스님도 취직을 하는 거더라. 아 스님이? 어 나 깜짝 놀랐지. 머리 깎고 그 숭복 입고 와가지고 아저씨 뭐 자료를 알아보러 다니냐고 그랬더니 취직이 안 된대. 내가 지금 이렇게 돌려? 아 싫어! 번지마! 진짜 짜증나. 이거 편집해 이거. 못 돌리 편집해. 돌리지마 빨리 잘라. 아무튼 끝. yll장 ㅋㅋ